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욕의 영을 이뤘서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붙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하미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영분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전 존재 자체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존재이고 또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육신이 갈수록 퇴하여져 갈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이후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이라고 해서 다 같은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사단의 영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영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하죠. 이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거짓된 영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단의 영은 이 적 그리스도의 영은 쉽게 말하면 이미테이션입니다. 명품을 따라한 것을 이미테이션이라고 하죠. 모양은 같아 보이지만 질적으로 다른 또 모양만 그럴듯하게 따라한 것을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사단의 영이 그런 가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참된 하나님을 흉내는 내지만 실상 그에게는 참된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사단은 주지 못하고요. 또 예수 생명의 역사를 사단은 일으키지를 못합니다. 그저 흉내만 낼 뿐이죠. 무엇보다 사탄은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지를 못합니다. 고작해야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육신의 일시적인 쾌락과 만족을 채워줄 수 있을 뿐입니다. 돈으로 마음을 채워주려고 하고 정욕과 음란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이 사단의 영, 거짓의 영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명예를 가져도 또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도 그렇게 육신의 욕구를 다 채운다 해도 인간은 참된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때에 충만한 만족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거짓의 영들이 채우는 것으로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갈등과 또 결핍과 허무함들 뿐입니다.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 솔로몬 그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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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사단의 영이 우리의 육신을 채워주는 것으로만 살아가다 보면 남는 것은 허무한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단의 영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도 하고 또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둘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너무도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인데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고린도서 1장 14절 말씀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사탄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사탄인지 또 주님의 역사인지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한 가지 기준을 먼저 주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포인트겠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단순한 그런 겸손을 넘어서 지극히 낮아지시고 또 비천해지신 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늘보자 영광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 자체가 겸손이고 스스로 지극히 낮아지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는 어떠했습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모멸당하고 저주를 받으시면서까지 더 이상 낮아질 것 없는 그런 비천의 자리까지 낮아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시고 또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낮고 천하고 때로는 무능력해 보이기까지 했던 그런 모습의 예수님을 사람들은 믿고 따르기 싫었습니다. 그러다가는 자신도 초라해지고 무시당하고 망할 것이 뻔하니 믿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런 무능한 모습을 보이실 때에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예에 충분히 감동된 사람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겉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 마음에 크게 깨달아지고 아멘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자가 있었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또 약대 털옷을 입고 사는 가난한 예언자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볼품 없었죠. 하지만 그는 언제나 당당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그 세례 요한의 십년 가운데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그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회계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것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세례 회계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갔던 세례 요한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오직 자신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겸손의 사람이 되는데 그 나자짐의 삶은 결코 초라하거나 망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서는 겸손하지만 또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의 담대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보다 더 크신 주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단의 영은 사람의 마음을 높아지게 만들고 또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영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사단이 사용하는 것들이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다 죄의 근본인 것들인데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우리의 자아를 높이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부추기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교만은 끝이 없습니다. 채워도 채워도 높아져도 높아져도 그 끝이 없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하나님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가 앞에 있을 때 사탄이 부추겼던 그 유혹의 말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부추겨서 죽여서 그들이 죄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십자가와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고 겸손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주님께서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겸손함과 낮아짐 위에 세상을 이길 담대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했는지 분별하는 또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일수록 그 마음 또 그 삶에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희생이 수반되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면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나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0절 말씀에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셨듯이 화목제물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사랑의 제한 없이 우리의 생명을 또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 좋아지시나요? 약간 부담이 되세요 이 말씀이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통과하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해주시는 사역을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그 사모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마음은 있는데 돈은 없으니까 자기가 가진 돈만큼 라면을 사서 노숙자들에게 그렇게 끓여들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모님의 그 헌신과 사랑이 너무 귀해서 주위에 소문이 금세 퍼지게 되었고 또 그 사모님과 그 사역을 돕는 자들이 생기고 후원도 들어와서 작은 상가 하나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대요. 그곳에서 이제는 라면 대신에 밥을 먹일 수 있는 정도로 그 사역이 커지게 되었는데 하루는 매일 그렇게 식사를 하러 오시는 노숙인 중 한 분이 그 유종옥 사모님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달려들면서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노숙인 분이 한 가지 오해를 하신 것인데 그 유종옥 사모님이 나라에서 노숙자들에게 주는 돈을 가로채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종 사모님에게 돈 내놓으라고 안 내놓으면 죽이겠다고 하면서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때 유종옥 사모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 더 이상 이 사역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제가 왜 이런 누명까지 써가면서 목숨에 위협까지 당하면서 노숙자들 밥을 해주는 사역을 해야 하나요? 저 하기 싫습니다. 다른 사역 할래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유종옥 사모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리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다시 힘을 내어서 주님 제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노숙자 사역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을 먹이시는 사역이 더 커져서 아예 건물을 하나를 얻게 되었고 1층에는 노숙자들을 위한 식당 또 2층에는 예배당 3층은 목욕탕 이렇게 하면서 노숙자를 섬기는 사역을 잘 해나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떠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내가 죽어도 저 사람 용서 못해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순간이 바로 사랑의 기회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심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받고 죽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고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음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능히 사랑하실 수 있고 화목재물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생명을 걸고 서라도 형제자매를 그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영에 속해 있는지 잘 이 사랑으로 분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있으면 성탄절 있죠. 성탄을 가장 의미있게 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힘있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고 용서 못할 자가 있으면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복되고 은혜가 가득한 성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기도할 텐데요. 먼저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의 마음에 저의 심령에 영 분별의 은사를 주십시오. 육신을 미혹하는 사단의 영으로 교만하게 살지 않고 예수님의 영으로 겸손하여 오직 주님만 높이고 또 주님께서 높이시는 저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느 영에 속하였는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거나 또 우리의 자아를 드러내려고 하거나 하나님 어떤 돈과 명예와 세상이 주는 것으로 아버지의 심령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만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속히 떨쳐버리고 오직 주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만 높이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주는 흥하여야 하리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반대히 나아가고 겸손하게 살고 주님께서 높이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드러내지 못하고 아버지 저 자신만을 드러내려고 하고 교만하게 말하고 하나님 자기 주장을 하고 아버지 남을 나보다 아버지 아래로 여기고 아버지 그렇게 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형제자매를 높이며 섬기는 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에는 우리도 우리가 먼저 남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자원하여 섬기고 먼저 나누고 용서 못 할 자를 향하여서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받고 내가 먼저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저에게 먼저 베푸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 사랑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 주님 앞에 자격 없는 자이지만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있고 화목재물 되셔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희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용서 못할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죽어도 저 사람 용서 못해 하는 아버지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를 향하여서도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화해하고 하나님 천국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또 하나님 사단이 주는 것으로만 채우려다가 하나님 삶의 모든 삶의 결핍만 느끼며 허무하게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 더 채울 것 없이 충만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답이십니다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오직 주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게 만족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ingredients 15 우리나라 퓨시옵소서 recognize senators равствуйте espero ㅎㅎ votes rap